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거쳐 지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해 2018년 9월 퇴임을 했습니다. 한편 안 후보자는 취임에 앞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사혁신처가 2024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39명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연구사 1명, 구급 37명, 전문경력관 1명이 최종합격했고, 평균 연령은 36.9세, 최고령자는 56세, 최연소자는 25세입니다.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인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변변장애인 9명, 청각장애인 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처는 임용 이후에도 불편함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해 공직 적응을 돕는 한편, 근무 여건을 향상해 일하기 좋은 공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2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파크골프대회가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양양 남대천파크골프장에서 열립니다. 대한노인의 정식 등록회원들 중 전국 각 시도연합회의 예선전을 통해 선발된 650여 명의 선수를 포함해 심판과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1,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 모두 36홀 경기로 진행되며 최저타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대통령기 전국 노인파크골프대회는 복지TV가 주관 방송사로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